의원님 안녕하세요. 서울의 소리입니다.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꼭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고 민주당을 지켜내야 됩니다. 대전에서 승리로 이끌고 민주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. 기호일보 허태정입니다. 화이팅! 네 지금까지 허태정으로 가겠습니다. 아 또 흥미로운 성장입니다. 네 허태정 이번 선거 자신있죠?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말씀하세요. 네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대체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직접 오시니까 제가 감기가 무려합니다. 제가 지금 점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네 6월 1일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서 대전을 한 단계도 발전시키고 또 민주당을 지켜내고 6월 1일 또 승리해야 또 윤석열 정부의 일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니까 꼭 승리할 것 같아요. 네 네 열심히 나오면 돼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